이분이 이런 거 잘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실관에서는 육친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냐고 그냥 이 글자끼리 글자끼리 서로 상호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간지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보는 안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 제가 운의 해석에서 이렇게 다룬 영역에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정리를 싹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한번 해보면 압니다만 다른 말 필요 없고 여러 말 필요 없고 그럼 대충 이 정도 할까요? 네, 맞을래요. 하여튼 생각보다는 제가 너무 수월해서 좋긴 한데 하여튼 10월 첫째 주 수요가 두째 주만 화요일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외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두째 주가 아마 10월 11일이 두째 주가 될 겁니다. 그 주인데 10일 날 화요일 날 그 날만 화요일 날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수요일로 해서 그렇게 날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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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만 묻는 분이 아니에요 나이롱 잘나가는 사람은 맞아요 우리 옛날에 자평진전할 때 썼던 샘플이에요 전혀 새롭죠 우리가 저 샘플을 했나? 뭘 안해서 그래 뭐를 안해서 시습을 했네요 시습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익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때때로 익혀야만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으니까 그런데 양반 명조를 실제로 그것도 사용했다니까요 사용해서 샘플로 썼는데 이것저것 워낙 많은 학습 과정 때문에 묻혀버렸는데 그 양반이 올해 반드시 공작을 확장하게 된다 확장하게 되는데 자기 마음이 굉장히 번잡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장관이 펼쳐지고 감춰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아 이 사람이 이때 혼란을 겪구나 마음의 혼돈을 겪구나 그 다음에 어떤 기운의 조합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정서를 가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장관의 움직임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번 달에 이 결에 의한 문제가 온 건지 안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의한 문제가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화 몇 마디 속에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서방 이야기 꺼내나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비즈니스 이야기만 쫙 해주다가 진짜 서방 이야기 나올 때 됐는데 제가 사실은요 소파에서 따로 자제 이때부터 그 말 딱 떨어지면 예 소파에서 자해 우리 서방 님이 서방 님 일진이 무슨 짓이고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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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 학습 샘플은 봐야 되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개축 거래죠 정밀 개축 병진 맞나요 아니다 경진이다 경진 맛이나죠 이ix on 이런 건 재원인데 이 양반이 지금 용진자가 무슨 작용을 이렇게 오래? 6천, 6천이니까 배우자 궁을 슥슥 미끄러지게 어긋나게 하니까 소파에서 실제 소파에서 자고 있대요 각방 쓰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거두절미하고 네가 성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단악가나 브라이언을 애인으로 맞이해서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다 가고 잘 지내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딱 고명조의 특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패턴들이 눈으로 이미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돼 있으면 육친에 의한 작용도 기본적으로 보긴 보지만 저 글자들이 뭐냐면 형충회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살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것의 의미로서 그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대비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올해 육친상으로 계묘가 상반에 정제해왔다고 그죠? 재성이 힘을 얻어서 결국 내가 재물이나 배우자와의 조화성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 오히려 소파에 마누라가 짜증 부리고 나누라는 언제든 짜증 부려요 내년에 더 짜증 부르게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뭐냐면 성격이 안 맞으면 어디 갈라 하겠지 어디 갈라 할까요? 내년에 어디 들락날락 할 줄 보여요? 진이 뭐냐면 술을 건드려가지고 일어나는 곳에 술 중에 뭐가 있나요? 술 중에 있는 정화는 뭐냐면 부처님 옆에 다 촛불이고 그죠? 또 그거 말고 우리 도시만 해도 야간에 반짝반짝하는 데가 있어요 나이트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런데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근데 저게 뭐냐면 진 자체가 상관 상관으로서 육친적 개성은 있다 당연히 그래서 뭐냐면 이곳저곳으로 월살작용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워서 내가 이리저리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달이 떠서 그 방향을 새로 자기가 잡게 되기까지 결국은 진술상충에 의한 그 작용을 본인이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에도 가보고 나이트에도 가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간지의 어떤 여러가지 구성이나 간섭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읽어내면 그 범주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범주를 알고 오늘도 한 명 그래 고등학 1학년인데 야는 예배당 가면 좋겠는데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야 맞습니다 야 원래 성당이 세례받은 압니다 그래 예배당 가면 좋겠는데 그 자 게임만 하고 있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간지학으로 이 공부를 정리하면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 다음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기다려준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데요 그래 이러면서 잘하겠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보적인 것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부터 알고 거짓말을 하든 아무렇게나 말해도 결국은 뭐냐면 호떡을 굽는데 막 대강대강 뒤집어도 맛있게 호떡이 나오느냐 안그러면 이걸 막 꾸욱 눌려가지고 막 지글지글지글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막 튀겨지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아는 어떤 답이 뚜렷하게 정리되는 게 많을수록 정리가 많을수록 여러분이 그런 자유가 온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추나 추동에 했던 이야기지만 아무렇게나 말해도 맞는 원리 기억나시나요? 이런 팔자를 보고 참 나쁜 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로 이 양반이 뭘 몰라서 나쁜 년이라 하는까 그게 아이디어는 그죠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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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때문에 너는 나쁜 년에 분류된다 그런 인과성을 알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네 꼭 다시 오겠다면서 갔어요 내년에 어차피 옮기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잡아들이는 기준이나 이론으로 들여다보면 많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때 왜 안 와요 네 뭐 저번에 그러세요 그래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진주에서 여기까지 그렇죠 네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서 아 그러시구나 네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 이게 맛베기가 너무 길면 몇 장 사 못한다 이거 괜찮습니다 너가 지금 몇몇 간대요 일단 앞부분에는 욕을 많이 다룰 거고 그래서 담론적이고 좀 큰 시야로 큰 시야로 이제 읽는 방법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명의 관찰 명을 관찰하는데 쓰이는 많은 논리나 기준점들 기준점들 그 다음에 운을 관찰할 때 쓰이는 아까 제가 몇 가지를 했죠 14가지 14가지 14가지나 글자가 하나 바뀐다는 것은 14가지 어떤 그 흐름이나 작용이 바뀌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14가지와 베르겨를 하겠지만 이제 운의 한 운의 한 운의 한 운 작용이 이게 뭐냐 상담을 할 때 이거는 이 글자의 작용 때문에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를 일단 왜 파악하느냐 그걸 파악해야만 자 여기서 뭐냐면 토끼가 왔다 그렇죠 이 명조에 네 양반도 지금 토끼 묘자에 뭐 뭐 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이거 난 집 나간다 집 나간다 예 언제든지 집 나갈 준비되겠다로 작용하고 이 양반도 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묘의 작용이냐 개의 작용이냐 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글자의 딱 그 원인 배경 이걸 갖다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얘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진열에는 내 손에 개줄이 없다 그러니까 개줄이 없으니까 나는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갈 수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제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운한 이런 걸 알아요 운한 자 거기에 있는 운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운은 얼마짜리 10년짜리 10년짜리 10년짜리에 걸리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서방님이 뭐하는지 모르겠고 집에 살림만 살았다 그게 이제 10년짜리 운의 기본작용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운한을 알면 그 다음에 운한을 벗어날 때 당신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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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하고 이런 이런 행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새 운에서 일어난 것은 새 운의 한계 운한을 알고 상담을 해주면 말 그대로 그냥 거저먹기지 뭐 거저먹기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올해 또 어떤 일도 있을 것이다 이 모임 이건 육친적인 기본작용 편의인이 뭘 뭘까지 이렇게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저기 공망된 모임을 걸어쓰고 했으니까 계약직이다 정직원이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몇 명 몇 명들이 요렇게 뭐냐면 술이라고 하는 고의의 작용을 하지 않냐 하고 뭘로 바뀜으로 불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견으로 바뀌면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다 소모를 준다 소모를 주고 있는 놈들이 지금 수시로 출몰하여 그죠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언제가 되면 몇 년이 끝나면 끝나면 운한이 있으므로 내년부터 괜찮다 그 다음에 좀 더 정교하게 가려면 매돌부터가 이제 포인트로 잡히는 운한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상담을 할 때 이제 발가락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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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래가면서 어 어 내년 된다 된다 아이 선생님 좀 좀 단지 봐 단지 자세히 좀 봐라 그러니까 시끄리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운한이라고 하는 것을 작용을 알기 때문에 얻는 어떤 자유이기도 하고 방식이기도 하고 대원이 예를 들어서 자축대원 걸려봤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인이 자축대원 걸렸다 우리 제가 수업식 하잖아요 이거는 뭐 한 20년씩 싹둑싹둑 끊어먹고 보잖아요 그죠 안 보셨나요 그 추라초동이었나 어디였나요 뭐 그게 이제 자축오미 이런 것들이 한번 뭐냐면 그 프레임 속에 딱 갇혀버리면 운한이 크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운한이 큰 게 20년 그 다음에 짧은 게 그거보다 좀 덜한 게 10년 그 다음에 우리가 소운 모르겠는 대운을 좀 갈라서 쓰면은 우리가 청간 5년 지지 5년을 쓴다고 치면 한 5년짜리의 그림자 그 다음에 세운 그 다음에 월운까지는 여러분이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월운 이번 달에 너희 집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 생길 거다 그 다음에 뜻밖의 돈이 들어올 거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간지가 어떻게 어떻게 서로 조합되는지를 보면서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이제 좀 간명을 갖다가 기구멍 수식하면서 하는 거죠 자기는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나는 안 들린다 이러면서 그 얘기 한 번도 올해도 올해도 너무 하는 일이 업이 침체되어 가지고 자기도 답답해 죽겠다 절대 안 망하거든 이러면서 절대 안 망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이런 운한 글자의 어떤 작용 이런 걸 갖다가 알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절대 안 망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판에 나간다는 게 축구 나간다는 게 그렇게 뭐 축구도 아마축구하고 프로축구 다르잖아요 모든 운동도 그렇잖아요 아마추어 골퍼가 있고 뭐 프로 골퍼가 있고 하듯이 프로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는 또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자를 받을 때 꿀밤 죽어 하면서 가르쳐라니까 유새끼라면서 그러면 우리의 보람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숭게 배워서 제자들은 꿀밤 죽어 하면서 그 그 그리고 그게 그것도 저의 보람이다는 보람 하여튼 그래서 참 제가 학문적으로 이게 이제 뭐 지난 지지난주에 사실은 좀 굳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샘 아들이 아드님이 저하고도 참 옛날에 오랫동안 또 뭐 아주 여러 번 뵌 건 아닌데 함량의 그 덕운전사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서로 얼굴 보고 하면서 그렸는데 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67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동양철학은 안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참 대단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종대학원 몇몇 대학 그 강사를 하다가 한 10 한 1, 2년 전에 그 뇌경색으로 네 투병을 해가지고 한 10년 남짓고생하다가 그리고 9월 2일날 유명탈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도 좀 약간 마음이 바빠지는게 이 재산샘 학문을 누군가 정리를 지금 해 놓은 사람이 없거든요 맹파맹리 맹파맹리 이런거 들어보셨나요? 네 맹파맹리는 그 제자들이나 뭐 후학들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잘 정리해줬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후학들이 결국은 얼마나 정리를 잘해주는 게임인데 결국 아드님이 뭐 살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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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도 뭐 갑나라 배나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제자분들 중에 또 재산샘의 제자분들 중에 누가 강의를 하시는 분이 보니까 또 강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양반들 보고 그동안 그 우리 기념 논총 이런 것처럼 자기가 손언문을 좀 내라 우리도 하나 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쭉 이렇게 테마를 손언문 형태로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하면 이게 또 이게 참 남다르게 앞선 분들의 학문 체계가 단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저야 뭐 그냥 떠들만큼 떠들어놨고 떠들어놨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저거는 정리가 복잡할 지경까지 와있는데 그 그분 항문이 끊어진다는 게 참 참 그렇죠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정리해줄 사람도 지금 없는데 저는 이상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야매 제자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야매란 표현 압니까 야매 그분에게 공식 제자들이 있는데 공식 제자들 이분들하고 만나보면 야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거든요 저보고 저하고 제선생님 많이 만났는데 야씨 근데 너희 옛분이 족포에 없잖아 난 족포에 관심도 없어요 대신에 근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참 그걸 만날 때마다 이렇게 술 술의 신세계 아시는가 몰라 딱 술을 마시면 어디 가요 신세계 신천지 극락 그 다음 가는 경직이었습니다 개 그 단계까지 제선생님 손잡고 택시 타고 가면서 완전 둘 다 극락의 단계에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때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제자에게 학수를 전파하는 차원은 아니었고 근데도 유독히 저를 예쁘게 봤는지 하여튼 야 청하야 아니 뭐 그 당시에 제가 워낙 어렸으니까 박군 이래 부르거든요 박군 그래가지고 이거 앞으로 자네가 꼭 새겨놔야 된다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3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래 제가 카메라에 있어서 말 못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잘못하면 인신공객이 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자네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깨달음이 있다고 보느냐 나는 깨달음이 없다고 보네 왜요 그러니까 적어도 역에 통달하든 역에 통달하든 적어도 도를 통해서 수행의 경지에 이르면 시간과 공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 말이 한 말이 뭐냐면 예언이 아닌데 자동 예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 예언 자동 예언이 돼야만 그 사람이 뭐냐면 적어도 시간이 무너져있어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보는데 그 양반의 표현에는 그러니까 아는 사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아는 분인데 예 표현에는 뭐가 없다 예 그렇게 자기가 생의도치 않은 예언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기 어렵네 예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원리를 확철대호하면 이게 10년 전 있거든 20년 뒤 있거든 언제나 뭐냐면 어 강아지가 따라 나왔네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늘상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경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누었었고 그러니까 시공이 무너진 표현은 성경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느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 뭔지 압니까 Where are you 이때는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있었으며 너는 어디에 있으며 너는 앞으로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Where are you 한마디로 한다 그때 갑자기 뭐냐면 하느님이 음성이 들리자 아담은 뭐 부끄러움을 알고 그 다음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깨달음의 세계에 나가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무미하다 무미하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 이렇게 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어제도 비는 위에서 아래에서 그렇죠 오늘도 비는 아래에서 그러고 내일도 그렇게 내린다 이런 시제 없이 뭐냐면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은 그게 없어 그래요 나는 그렇게 보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극락해서 서로 가가지고 예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개지 뭐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시 또 개에서 인간으로 막 환생하려고 아 진주 때 안 오네 허탕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거기다 왔대요 아니면은 대답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까요 그럴까요 에이구 참 예 어 개술자 있는 분은 마음대로 모르는 게 있긴데 제가 개술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올해 유년을 볼 때 몇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뭐냐면은 그 이제 육합이 주는 어떤 그 견인이나 어떤 지연효과하고 삼합이 주는 간섭인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육합과 삼합을 합이 있다 없다를 기본적으로 나누는 건 당연한데 육합이 되어진 것과 삼합이 되어진 건 다르다는 이건 분명히 이를 벌신다가 돼 있잖아요 합인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뭐냐면 속도감이 붙지 않는다가 돼 있잖아요 그죠 붙지 않는다 그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육합자 그 다음에 분명히 이를 벌리는 이유는 삼합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공간 내가 제조나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요소나 공간이 어떻게 돼 있다 변성되었다 또 공간적으로 새롭게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양반이 얼마나 조조해가지고 7월 7월 말인가 8월 초에는 이 계약 파기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답답해 미치겠대요 무슨 소리하노 9월 달에 싹 다 그렇게 그 당시 거머쥐게 돼 있는데 그럼 몇 월달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시로 지장관도 지장관도 있고 뭐냐면 군신대자 연중의 군신대자 연중의 군신대자는 뭐냐면 어디로 갈 일이 있다 등기소에 갈 일이 있는 거예요 등기소 내년 2월 내년 2월 병인월 병인월부터 뭐가 떨어지고 토끼 딱지가 떨어지고 토끼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이 뭘 얻고 병을 얻어서 병을 얻어서 내가 뭐냐면 대외적으로 폼을 다시 리폼을 한 모양이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어떤 육친의 해석이 아니고 육친의 해석이 아니고 그 글자끼리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실제로 감명을 할 때는 감명을 할 때는 그런 게 많은 거죠 하여튼 명예관찰은 사실은 논리가 뭐 열몇 가지가 아니고 이거는 수십 가지라서 우리 프로로서 뭔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 아까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과 범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육친조합 육친 끼리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되고 조합이 됐을 때 구조가 만들어내는 힘 그러니까 나무 덩어리 이만큼이 아니라 나무 덩어리 이거 두 분만 잘라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또 이거 세 개 잘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행적으로는 어느 게 강하다 이게 강하잖아요 근데 뭐냐고 쓸모는 무엇이 있다 요렇게 구조화 된 놈 만이 쓸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명의 이게 잘나가는 놈이 되겠다 안 나겠다 를 갖다가 결국은 오행의 강약이 아니고 구조를 어떻게 획득했느냐 그래서 이게 뭐냐 요건 뭐냐면 나무 뭉치잖아요 그죠 나무 뭉치인데 그 파샬로 부분만 세 개 잘라와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더니 아 이거는 문이 되었네 그죠 문과 나무 뭉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삶의 내용이나 격이 그래서 그런 어떤 요런 구조의 어떤 그 어떤 조건 구조의 조건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해보게 되면서 요거는 요거는 그 이 구조이기 때문에 강점이나 장점이 생겨났지만 덕후로 이것 때문에 어디가요 요거는 한번만 훼손돼도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구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 훈련하게 될 겁니다 신살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해야 되고 그렇게 제가 그걸 막 반복 반복하는 건 학습적인 방법으로 되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의리축을 만났을 때 아 편제를 만났구나 요렇게만 이해하면 바로 퇴학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퇴학 의리축을 만났을 때 편제를 만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십이운성으로 쇠지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임묘해 있고 경금정관이 임묘해 죽고 기토 편제가 임묘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 미에 미중에 있는 을목이 열어제쳐질 수 있는 키가 놓여 있고 이런 것까지 글자 하나를 보고 동시에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을축에 을축이란 것 자체의 비급이 없다니까 없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미를 늘 열어제치는 작용 때문에 미중에 뭐에요 간목이 임묘하여 을의 상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축도 뭐냐면 비급이 상시작동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남자 팔자라면 이게 마누라 보기 좋겠다 힘들겠다 이런게 이제 천재반 프로게임 이라는 거에요 어? 비급도 없는데 왜? 편재가 있는데 좋잖아 식신도 임묘하고 정관도 임묘하고 편재도 임묘하고 그렇다고 을목이 축에 시비운성상 아주 왕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동시에 글자로 하나 보면서 하기 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옛날 애인 생각하지 말고 딱 화장실에 붙여놓아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을이 축을 보면 식신임묘 정관임묘 편재임묘 시비운성 새 그다음 미상충 이거 쫙 리스트를 여러분이 작성해 보라니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글자를 보는 순간에 바로바로 훈련이 돼 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동대문에 있는 어디 동대문역 옆에 오래됐다 벌써 한 5,6년 전이네요 그때 올라가가지고 동대문역 옆에 무슨 공유오피스 같은 거 빌려가지고 강의할 때 한 150명 왔더라구요 그때 그 강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2초사주하기라 2초가 뭐냐면 누구 호가 아니고 2세컨즈 왜 2초냐 2초면 8자는 더 볼 게 없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2초사주하기라고 제목을 했는데 왜 2초냐면 1초라고 하면 까분다고 할까봐 근데 2초사주하기라 그정도 2초사주하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의리축을 보는 순간에 어떤게 착착착착착착 동시에 보여야 2초사주하기라 구입되어 있잖아요 4초사주하기라 2초사주하기 2초사주하시면 2초사주하기라 5초사주하기라 3초사주하기라 4초사 주하기라 위대한 참 위대한 한국인 야 비 내린 호남선이 아니고 참 야 고생하셨다 아니 지금 이제 지금 일 날라 그러잖아요 어떡해 어떡해 아니 저기 녹화된 거 녹화된 걸 먼저 좀 올려달라 해서 오렌테이션 수업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을 진주댁을 찾았다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수업 구성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수업 통해서 꼭 좀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메일상으로 받아서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10월달 첫째 주 말고 둘째 주만 화요일날 한다는 거예요 11일 말고 나머지 다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쉽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명절 잘 세시고 개강할 때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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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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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